동화라는 부제가 붙은 동물농장은 혁명이 잘못된 길로 빠지면서 그 순수성을 잃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인간 존스씨의 농장을 점거하고 존스씨 부부를 쫓아낸다. 이런 우아는 미묘하달 것도 없다. 늙은 메이저는 죽기 전에 동물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그들을 동무들이라고 부른다. 반란 자체는 주동자들에 의해 동물주의의 이름으로 미화된다. 오엘이 이 작품을 착상한 것은 1937년 스페인 내전에 참가해 싸울 때였다. 오엘은 이 작품이 스탈린과 그 일당을 겨냥한 풍자라는 사실을 한 번도 감추지 않았다. 지필은 1943년 말에서 1944년 초까지 했다. 러시아군이 독일군을 격퇴하게 되는 중요한 몇 달간이었다. 그리하여 스탈린그라드로 가는 길은 베를린 진군길이 되었다. 농장에서 일어난 혁명은 곧 타락한다. 돼지들은 사익을 추구하면서 차츰 지배세력이 되어간다. 한 배 강아지들을 악랄한 게슈타포 같은 친위대로 키우는가 하면 헛간 벽에 써놓았던 동물주의 개명은 한밤중에 쥐도 새도 모르게 개작된다. 그리고 마침내 돼지들은 두 발로 걷기 시작한다. 몇 달 전만 해도 동물주의의 슬로건은 두 발 인간 나빠, 네 발 동물 좋아였다. 책이 나온 것은 1945년 8월이었다.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탄을 투하하던 그 달이었다. 이처럼 탈고에서 가는까지 시간이 걸린 가장 큰 이유는 출판사를 잡는데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내 출판사가 출판을 거절했다. 오엘은 그들의 자기검멸에 화가 치밀었다. 직접 출판을 할까도 생각해봤다. 그러던 차의 워버그스 출판사가 맞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전시의 종이 부족으로 출판이 바로 되지는 않았다. 어쩌면 더 늦어진 편이 오히려 나왔다. 마침내 책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전쟁이 막 끝난 시점이었다. 동물농장 운동화가 아니었다. 스탈린이 정치적 역할 모델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오엘은 정치 사회적 의도라는 면에서는 윌리엄 템플과 흡사했지만 좀 더 현실주의적이었다. 게다가 하이에크나 포퍼와 마찬가지로 히틀러와의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스탈린과의 전쟁은 끝나려면 한참 멀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20세기 사상과 이념에 관한 한 이 싸움은 훨씬 중요했다. 하나의 위대한 자유주의적 상상력이 스탈린과 집단주의와 계획에 의해 패기 처분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